안녕하십니까. 케이카 양진식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줄 트럭은 마이티 2.5톤 2000년식 입니다. 2000년식이면 18년 지난 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수출된다는게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이티 TCI 터보 인터쿨러 엔진인데 터보 인터쿨러 엔진은 인기가 좋습니다. 2005년에 출시된 e-mighty CRDI 엔진보다 훨씬 더 수출이 잘 되고 수출 인기 제품입니다. 곳곳에 스크래치가 있대요. 스크래치 문제 되지 않습니다. 헤트라이트도 깨져 있습니다. 트럭에서 중요한 건 외관상태 실내상태 그것보다 하체 프레임 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엔진미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트럭 하체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트럭 옆에 사이드에 바구니도 달아놨고 여러가지 배치들을 많이 해놨네요. 다행히 이번 차량은 샤시 프레임은 문제가 없어서 수출 가능한 겁니다. 목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수출 내보내기 전에 목재는 탈거 할 겁니다.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많이 달았죠. 타이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A급, B급 타이어는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티 2 2.5톤 입니다. 주행거리 한번 볼까요? 주행거리는 28만. 양호합니다. 나머지 오디오, 히터, 에어컨도 중요는 한데 작동이 안된다고 해서 매입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수동이고요. 상업용 트럭에서는 오토는 수출이 안됩니다. 수동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는 오토 아세이 부품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고장 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틱은 고장 나면 고치기 쉽죠. 아주 낡은 트럭이네요. 괜찮습니다. 낡은 트럭 환영합니다. 회차보다는 수출하는 게 훨씬 더 파시는 분한테도 이익이고 저희도 물론 수출을 하고 또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익입니다. 오늘은 마이티 2000년 2.5톤 트럭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중고차 오래됐다고 와 이거 팔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중고차 수출 쪽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상용 트럭, 트럭이 더 중요한데 승용차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통고차 오래됐습니다. 네.